다육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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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무지개 다육이에요 자 오늘도 국민이들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입고 했습니다 한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리는 무지개 다육에서 자 오늘도 1500원 하는 아이들까지 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에요 자 천천히 봐주시고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자 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온 자 네온부터 담아볼게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세일 오늘 만원에 올려 드려요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구요 자 통으로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사이즈 예쁘구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네온 오늘 세일가 만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네온입니다 피치걸입니다 피치걸 4천원이에요 자 군생이에요 이두군생이구요 자 입장 짤막하고 통통해요 털감도 잘 들어가 있고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긴 피치걸 자 이두군생입니다 4천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춥수철화 오늘 8천원에 올려 드려요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아인데요 15cm 자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커요 요런건 다 대품이에요 자 철화하고 생얼하고 잘 엮여 있죠 자 철화생얼 철화생얼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요기도 아주 수형이 참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아이 8천원 할인가 올려 보겠습니다 덴트라잼 요건 12천원짜리 만원에 자 세일합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구요 자 요렇게 두수는요 진짜 많죠 자 요아이들 덴트라잼 만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두수 진짜 많아요 자 덴트라잼입니다 와 여기는 웨스트레인보우 금입니다 가격은 4천원에 올려 드려요 핑클로비 2,500원이에요 자 2,500원 하는 핑클로비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사라보니 4천원이에요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 잘 들었죠 포스도 예쁘구요 손떡꽃이 아주 야무지게 생긴 자 사라보니 요아이들 4천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레드콘이예요 2,500원이구요 2,3두를 가지고 있는 레드콘 요아이 2,500원입니다 어메이징 요아이는 어메이징 2,500원이에요 자 핑크색으로 잘 다져져 있구요 아주 야무져요 자 꽃사지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어메이징 요아이 2,500원입니다 파키피덤이에요 가격은 6,000원입니다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구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자 요 파키피덤 자 사이즈가 요렇게 좋은데 6,000원이래요 자 사이즈는 11cm 됩니다 아우 파키피덤 예쁘죠 TM이에요 요아이는 4,000원입니다 자 TM입니다 4,000원 파이어필라 요아이는 3,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2두 외두로 되어 있구요 자 외두짜리 2두짜리 요렇게 있구요 손톱꽃은 군붉게 잘 다져지고 묵은 아이 파이어필라 3,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알사탕이에요 자 알사탕 5,000원입니다 자 5,000원짜리 알사탕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알사탕 자 요아이는 5,000원입니다 자 홍등 자 5,000원이에요 정말 예쁘게 아주 밝고 깨끗한 자 고런 아이인데 오늘 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너무 단단하고 짱짱 묵은 홍등이에요 가격 예뻐요 5,000원입니다 자 브레이브 철화 12,000원이구요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대품이에요 15cm 이상 하는 고런 아이들인데 자 철화도 잘려 껴있고 쌩얼이 요렇게 되어있는 자 브레이브 철화 수영 참 예쁘죠 다져지고 묵었어요 예쁜 색을 하고 있는 고런 아이입니다 더스틸 오쥬 자 요아이도 6,000원이에요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쁜데요 자 요기에 있는 아이들은 계절금으로 자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자 되어있어요 자 요기에 있는 요 색감들은 또 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요 나중에는 요렇게 보라색으로 되는데요 자 지금 금방 빠지는게 아니고 서서히 한 5,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 가면은 자 요 색깔이 이렇게 빠지면서 자 요런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요렇게 예쁜 색을 보면요 정말 행복하죠 자 요기 있는 더스티로쥬 자 요 아이는 6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12cm 붉은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우 나는 지금 요렇게 예쁜 색을 보다가 몇 개월 후에 요 색이 빠진다 해도 요 아이를 정말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요거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로 재보면은요 13cm 되는 더스티로쥬 요 아이가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투구 선인장이에요 가격은 8,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예쁘죠 그리고 헬레오사 자 헬레오사 3,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화이트로 생겼고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두스 너무 예뻐요 선인장 자 꽃이 요렇게 피어있고요 가격은 3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자태양이에요 자태양 8,000원이고요 자태양 꽃이 너무 예뻐요 자 요 꽃이 안 폈는데도 요렇게 예쁘게 생긴 자태양 진짜 예쁘죠 자 요 아이는 8,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8,000원 자태양 요거는 18,000원짜리에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거 키높이 보면은요 12cm 정도 됩니다 화이트그린이 특가 12,000원이고요 얼굴 주스는 진짜 많아요 아주 펄도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 좋습니다 15cm 이상 해요 파키포리아 요 아이 8,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렇게 목대 튼실하고요 분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아인데 자 입장 끝에 뿔긋뿔긋 자 8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애툴리스입니다 애툴리스 8,000원 하얀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는 요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요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생긴 애툴리스 요 아이들도 8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 3,000원입니다 입장 짤막하고요 통통해요 펄감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인데 자 요렇게 핑크핑크 다져줬고요 입장 짤막한게 비주얼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가격까지 예뻐요 와 미니마 금이 오늘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은 만원인데요 자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자 요거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층수도 많고 금기 너무 잘 가 있죠 가격 예쁩니다 모양 너무 예쁘고요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미니마 금이에요 자 요아이는 만원입니다 여기는 미나마 금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요거 미니마 금 자 만원에 올려볼게요 천녀 검이에요 가격은 6,000원인데요 요아이들도 아직 펄감 잘 들어가 있고요 뽀얗게 백분을 바르고 있는데 자 두수는 요렇게 두개 두개 자 요렇게 분재하고 있는 천녀 검 요아이 6,000원에 올려드려요 캐롤입니다 가격은 5,000원이고요 자 털이 뽀송뽀송하게 생겼고요 새빨갛게 물들었죠 요아이들이 나중에는 새빨게 집니다 5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자 요아이는 5,000원이고요 자 두수는 요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벤바디스 아주 떼글떼글 하죠 수영 참 예뻐요 가격 좋습니다 5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소인제 금이에요 가격은 6,000원입니다 자 6,000원 자 요렇게 금기 잘 가 있죠 사이즈 너무 예뻐요 자 소인제금 6,000원이고요 요게 있는 소인제금은 자 할인가 오늘 15,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금기가 요렇게나 잘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12cm 풀분을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들인데 자 요게 있는 아이들 자 사이즈 14cm 정도 되는 소인제금 요아이 15,000원 할인가 올려보겠습니다 아르케인이에요 가격 9,000원 세일까 자 올려드립니다 오늘 자 무지개 다육이 정말 세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 아르케인 자 할인가 9,000원에 올려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16cm 정도 되는데요 라인이 너무 예쁘게 생긴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아우 이쁘죠 자 아르케인입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가격은 10,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할로윈 철화 자 철화끼 잘 엮여있고요 생얼 들어가 있어요 자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전체 사이즈 18cm 정도세요 와 올팻입니다 올팻도 오늘 자 세일해드리고요 가격은 9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만원하던 올팻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자 요아이들 9,000원씩 오늘 할인가 정말 착한 가격으로 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짜 예쁩니다 수영 예뻐요 네티지아입니다 가격은 6,000원이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빨갛게 물 잘 들었고요 자 요거 두수 진짜 좋습니다 자 네티지아입니다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마디바입니다 가격은 6,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전체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마디바 자 프릴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핑크색으로 다져진 부분 마디바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슈퍼미니마 유아이는 할인가 3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면 두수들을 요렇게 두개씩 세개씩 다 달고 있는데요 자 솔방울처럼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무겁고요 아우 사이즈 좋습니다 귀여워요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슈퍼미니마 3,000원입니다 오견입니다 가격은 10,000원이고요 자 목대는 요렇게 텐실하게 생겼고요 꽃이 요렇게 하얗게 펴 있어요 분제처럼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오견 자 요아이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샹그릴라입니다 가격은 6,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목대에 튼실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샹그릴라 자 요아이들 6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두수는요 이렇게나 많아요 자 샹그릴라 6,000원입니다 후비땅인이에요 자 가격은 만원인데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요 귀가 너무 재밌어요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자 사이즈 요렇게 예뻐요 빨갛게 물드는 후비땅인입니다 자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팬지입니다 대품인데요 오늘 만원 할인가 올려드려요 자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이즈 재보면 한 30cm 가까이 되는 그런 팬지인데 자 요아이가 물이 들면요 정말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두수 좋습니다 할인값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피치스앤크림 6,000원이고요 자 여기도 두수는 정말 많아요 꽃처럼 라인을 예쁘게 그렸고요 아가들을 정말 많이 달고 있는 피치스앤크림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파랑색 파랑새가 핑크새가 됐어요 아주 핑크핑크 다져줘서 예쁘고요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자 입장 짤막하면서 요렇게 예뻐요 파랑색 4,000원 강추 드리겠습니다 핑클로비 6,000원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핑클로비 자 두수는 요렇게 많습니다 자 핑클로비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방울복랑 요아이는 6,000원인데요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입수가 많고 동글동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방울복랑 6,000원입니다 캉캉입니다 캉캉 자 유아이는 6,000원인데요 목대들이 요렇게 생겼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사이즈가 자 이렇게 19cm 정도 됩니다 화분에 요렇게 쉽게 해 놨는데요 자 꼬불꼬불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쉽게 되어 있는 캉캉 6,000원 자 유아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은자보금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,000원인데요 자 자구 좀 보세요 진짜 많이 달려 있죠 입장 두께가 통통하게 생겼고요 요기에 새로운 자구 나오는 모습이요 너무 귀여워요 자 은자보금이 요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5,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무지개 다육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다육이 많이 올려 드렸어요 자 천천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자 침해 주세요 자 유아이는 은자보금 5,000원입니다 아우렌시스 유아이는 3,000원이에요 자 색감 요렇게 예쁩니다 뒷면에도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든 아우렌시스 3,000원입니다 못난데스 유아이 8,000원이에요 자 여기 입장이요 요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자구도 정말 많이 달려 있고 자 꽃대 올라오는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꽃대를 올려주는 아인데 와 진짜 예쁩니다 못난데스 자 사이드 작은 사이드 재봐도 14cm 이상하는 못난데스 자 유아이 8,000원입니다 블랙베어라는 아이예요 자 까망이입니다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외두짜리 있어요 자 요렇게 사끄맣게 자 어우 진짜 반짝반짝 하죠 자 유아이 4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사탕금이에요 요렇게 사탕금 유아이 6,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 수형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금기 잘 들어가 있고 두수 좋습니다 자 요거 작은 그런 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앙증맞고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사탕금 자 6,000원입니다 그린옥선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,000원인데요 이거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생긴 자 요거 요런 아이들은 햇볕이 부족해도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예요 베란다에서 아주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경화금이에요 자 황금색으로 요렇게 노랗게 자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유아이가격은 8,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풀분을 차고 넘치는 아이입니다 17cm 정도의 그런 큰 사이즈인데요 자 물이 들면 요렇게 자 오렌지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너무 풍성하고 예쁘게 생겼죠 자 유아이 경화금 8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잠시근모지 8,000원이에요 자 꽃대가 상당히 크고요 요거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무슨 그림 같은 그런 꽃처럼 생겼어요 이거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자 가격 8,000원이고요 요렇게 피는 아이도 있어요 아르케인입니다 가격은 3,000원인데요 자 빨간 손이 너무 예쁘고 자 종자포트에 요렇게 심어져 있지만 자 모양새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기가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르케인 요아이는 3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미산이에요 가격은 5,000원인데요 자 요거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요거 입장 만져도 아주 설립 만지는 느낌처럼 자 만지는 느낌이 좋아요 자 아미산 사이즈 좋아요 5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하월야입니다 가격은 2,500원인데요 라인이 요렇게 핑크 핑크 다져져서 예쁘고 자 사이즈 자 괜찮아요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하월야 2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라울이에요 가격은 6,000원인데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라울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목대 튼실하죠 자구 상당히 많이 달아주는 라울 요아이들 6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괴마옥이에요 자 요아이 4,000원입니다 튼실한거 좀 보세요 요런데 자구 나오는게 너무 이쁘죠 여기도 자 괴마옥 요거 4,000원에 올려드려요 링구아스입니다 자 요아이 4,000원이에요 자 할인가 5,000원씩 판매하던 아이예요 오늘 자 무지개 다육이 상당히 많은 판매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요거 입장 좀 보세요 돌기가 나와가지고 예쁘고요 자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와 상당히 단단하고 예쁩니다 자 흑법사철화 16,000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흑법사철화 16,000원이에요 자 누브라 근무지 3,000원이에요 새빨갛게 물들었고요 요거 이두근생으로 다져지고 묵은 아이입니다 와 여기는 마디바 자 2만원 하는 마디바 오늘 15,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한 20cm 될 만큼이나 아주 큰 특대품의 마디바를 오늘 15,000원에 올려주셨어요 자 꼬불꼬불 요렇게 프릴도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본수대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마디바 15,000원입니다 세디 자 할인가 9,000원이에요 자 검붉게 물 잘 들었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대상에 사이즈 전체 사이즈 재보면 13cm 됩니다 자 까망이의 고른 아이인데 자 잘 생겼어요 오늘 할인가 9,000원입니다 자 리틀잼이에요 가격은 8,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두스가 많습니다 이쁘죠 자 여기도 여기도 자 리틀잼 8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육이 중에 꽃이 정말 예쁜 원종 벨루스 요 아이들은 가격이 4,000원인데요 자 꽃대들이 얼마나 많이 꽃대들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꽃이 피는 아이인데 자 요 꽃대 보면 요렇게 아주 한 주먹씩 올라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두스는 상당히 많고요 자 원종 벨루스 요 아이들은 4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탑네드 염자입니다 자 가격은 6,000원이고요 자 목대 좀 보세요 목대 6,000원짜리 탑네드 염자가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합니다 자 두스도 예쁘고요 입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오늘 6,000원 하는 탑네드가 요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모모카 군생이에요 자 8,000원입니다 두스는 요렇게 많습니다 자 사이즈 좋고요 군생 8,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6cm 정도 하는데요 얼굴이 진짜 많아요 이쁘죠 핑크 샤니입니다 가격은 3,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포스 예쁘고요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다져져 있는 핑크 샤니 요아이 3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천대전송 요아이 3,000원이에요 입장 끝에 노랗게 콕 찍은게 너무 예쁘고요 목대들은 다 요렇게 생겼어요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서 좋습니다 3,000원입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천연영양제 자 발란서업이라는 아이인데 자 유아이의 가격은 7,000원이에요 자 요기 설명서에 보면은 입꿀파리 작은 뿌리파리 깍지벌레 진딧물 응애 병충애 예방하는 그런 천연영양제고요 타제품과는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자 입장에 그리고 목대에 또 줄기 부분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통풍도 부족하고 햇빛도 부족하고 또 날구지하고 그럴 때도 깍지들이 많이 낍니다 그럴 때 요거 사용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 자 요거 발란서업이라는 자 천연영양제 요거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7,000원이고요 자 요기 있는 아이는 우짜람 예방이에요 짱짱이 다육 우짜람 예방 자 용량은 30, 아니 300이고요 자 요기도 설명서 보면은 어우 세상에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베란다에서 키우면 다육이들이 상당히 우짜라죠 그래서 다육이들은 물주고 그러면은 많이 우짜라기도 하고 햇빛 보면은 햇빛 부족하면 우짜라기도 하고 하는데 자 요런 아이들은 우짜람 방지 예방으로다가 요렇게 살포해 주시면 자 다육이들이 아주 쑥쑥 그렇게 크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아이입니다 자 우짜람 예방 짱짱이 자 요거는 13,000원이고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요기에 있는 아이는 발화 촉진 자 발화 촉진 다둥이 자 요거 다육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아이는 아가들 자 요거 목대 같은데 또 줄기 옆에 요런데 자 적심하고 그런데 자 요아이들 한번씩 써주면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자구를 많이 달게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자 발화 촉진제입니다 요아이도 용량은 300ml고요 가격은 요아이도 13,000원입니다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자 발화 촉진 다둥이 그리고 우짜람 예방 천연 영양제 깍지용의 퇴치제 요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또 국민이 다육이 1500원 아는 아이로 얼른 가볼게요 요아이는 페리도토 3,000원입니다 자 요아이들도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네 요기도 빨간 포트에 그 사이즈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인데 자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3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합식해도 정말 예뻐요 자 요아이 3,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흑사금 요아이는 5,000원이에요 목대에 튼실하고요 자구는 요렇게 삥삥 달려있어요 자 요거는 5,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흑사금입니다 1500원 하는 아이들 담아볼게요 요아이는 메비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구는 많이 달려있어요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있는 아이인데 자 요아이가 점점 새빨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아직 요거 새로 꺼내지 않아서 진열도 못한 그런 아이입니다 맵이나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올팻이에요 요아이도 1,5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요 모양새도 예쁘지만 펄감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올팻 요아이도 오늘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누다입니다 누다입니다 요아이 1,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방울복랑이에요 요아이들도 1,500원인데요 정말 너무나 떼글떼글 수영도 예쁘지만 요렇게 너무 단단하게 야무지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인데 자 펜댄스 요것도 1,500원이에요 자 동글동글 참 예쁘죠 라인도 예쁘고 두수가 진짜 많습니다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쁜 펜댄스 요아이들도 1,500원입니다 월동자입니다 요아이도 1,500원이에요 햇빛 부족해도 얘네들은 베란다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월동자 1,500원입니다 핑크딥스 자 핑크딥스 1,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백봉이에요 백봉 1,500원에 올려드릴게요 퍼프라는 아이입니다 색감도 예쁘지만 두수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퍼프 1,500원이에요 이쁘죠 사이즈 좀 보세요 요렇게 많아요 아란타입니다 자 자구 정말 많이 달아주는 아이고요 요아이도 핑크색으로 다져지고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정야라고 합니다 가격 1,500원이고요 자구를 정말 많이 달려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야입니다 적기성입니다 가격 1,500원이고요 자 새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까라솔입니다 자구 정말 많이 달려있고요 요 아이들은 합시칼도 예쁘지만 요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순영도 예쁘고 아가들을 정말 많이 달려있는 까라솔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경화금이에요 요 아이들도 1,500원입니다 경화금 퍼플 딜라이트 1,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입장이 짤막하고 단단하고요 요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합시캐도 정말 예쁘고 입장이 짤막하고 단단한게 아주 예쁜 수영을 가진 퍼플 딜라이트 요 아이들도 1,500원입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1,500원이에요 자 입장 두께도 단단하고 요렇게 자주 빛으로 물이 잘 드는 아이들인데 자 무거웠어요 그래서 요렇게 목대를 가진 연봉 1,500원입니다 블루엘프 있고요 블루엘프도 1,500원이에요 다져지고 무거웠어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은 자 블루엘프 1,500원이에요 모노캐르스티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1,500원입니다 반짝반짝하고요 자 입장에도 요렇게 뒤에 선이 있는 아이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고 통통하게 생겼죠 요 아이 1,500원입니다 자 아보카드 크림이에요 1,500원이고요 입장 단단해요 통통하게 생긴 아이의 아보카드 자 요거 어우 예쁩니다 1,500원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라는 아이예요 가격 1,500원이고요 황금염자입니다 요 아이도 1,500원이에요 어머 이거 어떻게 뽑아 아우 진짜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라인이 너무 예쁘죠 입장 튼튼하고요 자 널찍하고 단단합니다 자 요건 물들면 점점 더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콩란입니다 바구니에다 심어서 수영 늘어뜨려도 정말 예쁘고 아주 풍성하고 예쁜 아이 오늘 새로 입고 한 아이입니다 자 요런데는 이렇게 금기도 나와있네요 와 신동입니다 1,500원이고요 유아이들도 모건부티의 꽃처럼 그렇게 몽을 몽을 피어 오르는데 1,500원짜리가 다 져졌어요 자 요렇게 입장에 물도 들어가는 신동 유아이도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기보면 러우철화인데요 유아이도 1,500원이에요 자 두수 많고 자 요렇게 생긴 러우철화를 오늘 1,500원에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로우캔시아라는 아이예요 아주 라인도 예쁘고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아우 세상에 만지는 느낌도 예쁘고요 요거 합식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로우캔시아라는 아이입니다 1,500원입니다 노기란이에요 유아이도 1,500원이에요 콧대를 요렇게 올려주고요 분재로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예쁜 아인데 자 요렇게 싱그럽게 생겼어요 목대에 신하게 생긴 노기란 유아이도 오늘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시성입니다 1,500원에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시성 1,500원이에요 벽어연입니다 가격 1,500원이고요 자 요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 오늘 유아이들도 오늘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코빈염자입니다 자 입장 끝이 너무 재밌어요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유아이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일단 사이즈가 좋고요 너무 예쁘게 생긴 호빈염자 자 유아이도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누헤네 진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입고를 했고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두수 요렇게 일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자 유아이 누헤네 진주 자 강추 드리겠습니다 홍매화입니다 가격 1,5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환약으로 생겼고요 자 두수 예쁩니다 유아이 물들면 정말 예쁜 홍매와 유아이도 1,500원이에요 바이솔입니다 바이솔 1,500원이에요 어우 무슨 바이솔인데 요거는 요렇게 예쁘죠 바이솔의 종류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자 여기 있는 바이솔은 요렇게 자지색을 띄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1,5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요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 새로 들어온 국민이 중대품 그리고 어 1,500원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무지개 다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예쁜 다육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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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